태강이 망해야 되는데 진궁에서 돕고 있어요 진궁에서 손을 떼야 돼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지씨 때문입니다 천수지가 강영민한테 배신을 느끼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... 내가예요 오늘 남준씨랑 여기 온 것도 작전이에요 네? 어젯밤에 강영민하고 왔던 곳이에요 지금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남준씨 이용했어요 으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